오늘 호성의 성가대 찬양이 어느 때보다 더 힘차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만 평안하셨어요? 예, 오랜만에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분들과 잘 지내셨는지 별일 없으셨는지 악수도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면서 그래요. 오늘 우리 장모님께서 봉독해 주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말씀해 제목은 바벨탑 속에 깃든 가인의 모습입니다. 바벨탑 속에 깃든 가인의 모습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인은 타락한 아담이 낳은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고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또한 그런 심정이 고백하여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인은 하와의 고백처럼 선한 열매를 맺었느냐 여호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한 그 말대로 그가 살아서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할 때에 가인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가인은 선한 열매가 아니라 살인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타이틀 열매를 맺고 내쫓김을 당하는 가운데에 노시라고 하는 그 땅에 정착해서 가문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 그 가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이 가문은 시작이 첫 단추가 여호와의 앞을 떠나로 시작하는 가문이고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두사엘, 라메까지 그 삶을 살펴볼 때의 공통점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 출발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이 사람들의 삶, 이 가문, 이 족보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형통해요? 불통이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잘 돼야 마땅해요? 못, 뭐 마땅한 건 아니고 잘 될까요? 못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가문이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잘나가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꽃을 피운 때가 언제냐면은 라메기인데 라메기의 자식들을 보면은요 큰아들 야발은 무역업을 통해 가지고 경제계의 큰 손이 됩니다 야발은 음악계의 거장이고 두발가이는 각양 동철 만드는 기술자로서 기술계통에 있어서는 최고봉입니다 하나 있는 딸 라마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미의 기준이 됐어요 미의 기준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가문이 이 라메기의 가문입니다 이렇게 잘나가는 족보와 가문이 칠대손 라메까지만 기록되고 그 이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되는 인본주의의 삶의 그 모델이 된 이 가문의 죄악 누가 봐도 야 하나님 없어도 뭐 잘되는데 잘나가는데 승승장구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됐고 모델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가문의 죄악이 급속터로 퍼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창세계 6장 노아 때에 보면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분명히 이 죄악상을 이루는 데에 이 집안 가인 가문의 집안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이 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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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엔 이것이 오르고 차오르고 또 차올라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관영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빈틈없이 아구까지 찰찰 차오른 그 상태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를 성경은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결국은 대홍수 심판을 통해 싹 밀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노아 여덟 식구만 방주를 통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 안에 가인의 후손은 탑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인의 후손들 없죠 그죠 그럼 가인의 혈통은 이 세상에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버렸죠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세 등등 천하를 호령했다 할지라도 대홍수 심판 때에 전부 하나 남기 없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인과 관계된 죄악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악의 모습들은 가인과 관계된 죄악의 모습들 남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홍수에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분명 가인의 혈통은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을 텐데 가인의 죄악상은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서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상세기 11장 바벨탑 건축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가인의 혈통은 멸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쌓는 인류의 모습을 보면 가인의 죄악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 쌓은 이 사건이 가인으로부터 약 몇 년 후에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놓고 보면 몇 장 안 되니까 금방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으로부터 계산해보면 약 1700년 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안에 가인의 죄악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가인의 죄악상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벨탑 건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바벨탑 건축의 목적 첫 번째로는 창세기 11장 4화절에 나타나는데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탑의 높이가 어디까지 닿는 거예요? 하늘까지 하늘까지 왜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할까? 그냥 100층 150층 정도까지만 해도 높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의 작은 첫 번째는 대홍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불만 표출입니다 대홍수를 일으킨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불만 표출의 모습으로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 녀석이 뭔가 잘못을 했어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혼나는데 아빠가 뭘로 혼을 내줬냐면 집에 보면 구두주걱이죠? 구두주걱 줄을 많이 쓰시잖아요 구두주걱으로 해가지고 길쭉한 걸로 해가지고 혼을 내면서 너 잘못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두주걱으로 맴매를 몇 대 했어요 그러면 그 혼나고 나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똑같은 잘못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아들 녀석이 구두주걱으로 맴매를 몇 대 맞고 나서 반성을 하기는 커녕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검도를 배워요 검도를 왜? 아빠가 구두주걱 들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검도를 배워서 아 맞겠다는 거죠 이렇게 맞받아 치겠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이 아들 녀석이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바벨탑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표면적으로 가시화가 되어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회계나 반성의 모습이 아니라 왜 때리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불만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창세기 4장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우아벨을 돌로 쳐죽였습니다 선한 피가 땅에 흘려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들켰어요 그럼 이에 대한 죄값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만 갚을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출혁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출혁기 21장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창세계 9장 6절 말씀에도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성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면은 아우의 피를 흘린 이 가인은 어떻게 갚아야 돼요? 자기 피로 갚아야 돼요 죽어예요 죽어마땅한 가인입니다 근데 그런 가인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 않고 벌을 내리셨는데 그 내용이 창세계 4장 11절 12절입니다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수수는 당연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그래도 죽지 않고 왜요?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가인의 반응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3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내가 받는 형벌이 센데요 너무 센데요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가인의 모습입니다 대용수 심판에 대하여 그 불만의 모습을 하늘까지 꼭대기를 내가 어떻게든 이걸 짓고 말 거야 라고 불만을 표출하는 바벨탑 쌓는 인류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잘못 그런 것들은 얼마나 큰지 사실은 생각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당연시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 한 가지 두 가지 불만상들이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역경이 오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통한 것 같고 잘 자는 것 같고 얼굴이 밝은데 왜 우리 집만 왜 나한테만 이런 상황이고 이런 여건이오 뭐가 안 풀리고 왜 나한테만 그렇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한테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10배 20배는 더 많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불만이 더 많고 따지는 모습이 더 많고 얼굴을 불그락후락한다고 하면 내 속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인의 수성과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류가 발발탑 꼭대기를 왜 하늘까지 닿게 했느냐 그 작은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에 대한 무시와 불신입니다 무지개 언약에 대한 창세의 9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시는 홍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보증으로 무지개까지 하늘에 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의심이 가요 믿을만 하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어기시면 어떻게 할 거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뭐 거짓말 못하시려고 하는데 가끔 가끔 보면 거짓말 잘 하시던데 하나님도 하나님 후회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후회하시던데 사람 지워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어요 사올 왕 세워놓고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셨어요 하나님 후회하시던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무지개 언약 세워놓고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던 일로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책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때 가서 대비책 안 세워놓고 하나님 후회하셔서 다시 물로 싹 쓸어버리면 결국 또 죽는 거 아니야 만에 하나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 스스로 보호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 표상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가인이 쫓겨날 때에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내가 동생을 죽였고 누구든 혹시라도 나를 죽일까봐 겁나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호에 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워했죠 15절 여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고 가인이 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성을 쌓았어요 성을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에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애녹이라 하였더라 성을 왜 쌓았을까요 왜 쌓은 거예요 성을 가인이 성을 여러분 집에다가 자 큰 집 같은 데 보면 담이 높죠 그렇죠 담을 이렇게 삐잉 둘러싸잖아요 왜 둘러싸요 도둑 들어올까봐 강도 들어올까봐 누가 침입할까봐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담을 쌓는 이유예요 마찬가지로 가인이 노 땅에 도착하자마자 성을 쌓은 이유는 뭐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보호에 표를 줬어요 그 표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었단다고 하면 가인이 성을 쌓습니까 안 쌓습니까 안 쌓아야 돼요 근데 왜 쌓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표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표보다 높다랗게 쌓아놓은 저 성벽이 나를 더 지켜주고 나를 더 보호해주는 믿음직스러운 표시로 보이는 거예요 더 든든해요 저 성벽이 있으니까 저녁에 잘 때도 뭐예요 발보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뿌리 깊은 불신의 모습이 그대로 무지개 언약에 대한 무시와 불신으로 이어져서 발벨탑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발벨탑 건축의 목적 첫 번째가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였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발벨탑 건축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오늘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마나자 하였더니 사람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거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도 내 자녀들이 커서 뭔가 성공을 해가지고 뭘 내기를 원해요 이름 내기 원하죠 이왕이면 내 자녀들이 성공해가지고 그쪽 전문 분야에 대표자가 돼가지고 TV에도 나오고 뭔가 잡지책에도 실리고 타임즈나 포브스나 그런데 표지 모델로 딱 이름이랑 얼굴까지 딱 박힌다 그럼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죠 근데요 누가 그렇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알려줬어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하나님이요 절대 하나님은 아닐텐데 누가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다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 성공한 삶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은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인본주의가 만연한 곳에 영웅들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광을 받는 그 자리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유명인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재벌 그러한 영웅들이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수두룩하고 누구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해요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본주의는 뭐냐 신본주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에 내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수고하고 애쓴 거는 엄청 많아요 고생한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자기 이름은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곳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사람의 이름이 가득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벨탑 현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그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본주의의 시작 또한 누구냐 이름을 내는 것의 시작 또한 누구냐 라고 할 때의 가인이에요 아까 읽어본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노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의 표를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믿을만한 나를 보호할만한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네요 누구 이름을 내 아들의 이름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본주의 이름을 내는 것이 영광이여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근데요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어요 이 이름에 있어서도 보면 자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하여튼 뭐 이름들 있죠 상호를 살펴보세요 이름 들어간 것이 몇 개나 있는가 개인이름들을 한 거 대기업 중에 보면 삼성 개인이름이에요? 아니죠 보면 삼성 현대 대우 조선 삼호 선경 중앙 동호 이것저것 다 다 보면 뭐예요? 개인이름 붙여진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서양의 큰 기업들이나 보면은 개인이름 붙여진 게 참 많아요 자 벤츠 사람이름이죠 포드도 그렇죠 지이피 모건도 그렇죠 월마트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로펌 같은 경우는 90포 이상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사람이름이에요 사람이름으로 많이 지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가인 때 발벨탑 사건 싸울 때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이름이 헐려하려 했다 영광을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우러룸을 받고 추앙을 받고 높임받으려 하느냐 그 근본 이유 원인을 파고들어가면 단지 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게 돼요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의 실거를 따먹죠 그죠 근데 그걸 먹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누가 인도했느냐라고 할 때에 뱀의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여자가 따먹기 전에 먼저 뭐부터 먹었어요 뱀의 말을 먼저 먹었어요 뱀의 말을 그 말이 뭐냐 라고 할 때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거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겨두 거역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너희 눈이 밝아서 누구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뱀의 말이 여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의 속에도 원자 속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깃들어져 있어요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이렇게 들어있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아니면 하나님한테 대적해가지고 내가 대들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향해가지고 하늘 향해가지고 하나님 대놓고 욕해보세요 쌍욕 한번 퍼부어보세요 아니면 손으로 이래 보든가 한번 해보세요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들었어 찔림 받았어 근데 그 말씀 살기 힘들어 알면서도 뭐예요? 생활가운데 죄를 짓게 돼 아 내 이러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데 아 이러다가 나 뭐 안 될 텐데 근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죄를 졌는데도 생활상에 별 변화가 없어 잔뜩 겁은 먹었는데 괜찮네 분명히 찬세기 2장 17절 말씀에 먹는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정령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확실하게 죽어요 그래서 겁을 잔뜩 먹고 불안불안 했는데 이게 웬걸? 뱀의 말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안 죽어 대적해도 야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네 떡이 나오네 야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 믿느니 그렇게 해도 뭐예요 안 죽어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데 무섭기는 무슨 즉시 번개를 맞든가 심장마비에 걸리든가 뭐 진짜 땅이 삼켜버리거나 뭐 그러면 움찔하고 벌벌 떨텐데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뱀의 말이 맞아요 안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제 속에 깃들어져 있고 지금 그 원제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제 속에 깃들어져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뱀이 넣어준 거죠 인간은 언제나 뱀의 말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기억돼 가지고 녹음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데려가는 욕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이 조금 더 높이 이만큼 하면 만족하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에 누가 있는 데까지 하나님 계신 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타락한 인류의 속에 다 내재가 돼 있어요 왜냐고 할 때에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뱀의 말을 우리 모두가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제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가인이 그랬고 바벨탑 쌓은 인류가 그랬고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에게서 시작된 그 죄악의 흐름이 물론 혈통적으로는 가인의 자손이 싹 다 멸절됐어요 그러나 그 죄악의 흐름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바벨탑으로까지 이어진 현장을 현장을 오늘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받은 은혜와 극률보다 벌받는 게 더 억울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원망하고 얼굴 뻘개져가지고 불만 제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 안해 걱정하지마 내가 너 아무도 못 건드리게 너한테 보호의 표를 줄게 걱정하지마 약속하시고 증표도 줬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나 나름대로 뭔가 대책 마련해야 돼 성 쌓아야 돼 보험이라든가 들어야 돼 성 쌓는 모습 그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보다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은근슬쩍 자기 이름 내기를 바라는 모습 그 모습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인에게서 바벨탑 쌓는 모습에서 봤는데 이 모습이 낯설지 않죠 익숙하지 않아요 요 근래에 또 본 거 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받은 은혜보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은 우리 모습 원망이 더 많은 모습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 원합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뭐예요 내 이름 나기 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걱정하지마 내 모든 상 가운데 내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든든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돼가지고 인도해줄게 걱정하지마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못 믿어 사람이 더 의지가 돼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서 이런 가인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느냐 왜 우리에게서 바벨탑 인류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절대 나는 나는 이 모습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내 속에서 자꾸 이 모습이 나타나느냐 할 때에 이유가 있어요 바벨탑 인류의 모습 닮고 싶으세요? 싫죠? 절대 싫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나타나느냐 할 때에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살면서 늘 보고 늘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모습에 물이 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잊고 살고 인본주의 사상 교육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정말 이름석자 한번 날려봐야지 그게 성공하는 인생 멋진 인생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내 가치가 아니야 왜냐 그 속에 사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한테 가르쳐줬으니까 게시록 18장 2절 말씀 보시면 게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근데 이 더럽고 정말 가증한 새가 모이고 귀신의 처소인 큰 성 바벨론에 누가 살고 있느냐 4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매하지 말고 그의 받을 지향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안에 귀신의 처소인 그 바벨론 안에 짬뽕되어서 누가 살고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백성아 거기서 함께 내 죄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고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왜요 외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 안에 수많은 수십만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살고 있을 텐데 누가 내 백성이고 누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어떻게 아니냐 그 소리예요 나도 분명히 이 안에 살고 있을 텐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떻게 알아요 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누구 누구 대주면 알겠어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 이름 된 게 아니고 그냥 몽창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어떻게 구분할까 이거를 내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그죠 과연 누가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냐 라고 할 때에 알려드릴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요 이 소리가 들리는 자가 내 백성이에요 게시록 18창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는 자가 내 백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돔성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하내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냅니다 이 성이 곧 멸망한다 유앙불 심판받는다 빨리 나와라 라고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롯이 자기만 나갔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더 데려가기 위해서 전했습니다 자기 예비 사위들한테만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돈지반들은 사돈지반들은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그 사위한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 소리가 마지막 심판의 경고인 이 성에서 나가라 나가자라고 하는 그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고 뭘로 들렸느냐 농담으로 들렸어요 농담으로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왁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랬죠 지금 이 말씀과 계속 18장 4절 말씀이 달라요 같아요 같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서는 그 전화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이 성을 멸한다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다 나가자 일어나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귀에 뭐예요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사위들이 뭘로 여겼느냐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위들은 바벨론 안에 있는 내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내 백성이 아니에요 왜 못 들으니까 이러한 일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내가 염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 하느라 그 소리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증거하는 히브리 기자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간절히 정말 귀하게 생명으로 여기서 받아 먹어야 돼 받아 먹어야 돼 그런데 내가 너무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걸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 소리를 생명으로 듣지 않고 뭐예요? 그냥 농담처럼 이로 들었다가 이로 나가는 거예요 흘려 떠나가서 떠나가서 뭐예요? 내가 심히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바벨론 성 안에 있어서 멸망한다 멸망한다 내 백성 나가라 해도 들으면 못 들어요 못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인들은 날마다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전에 알던 말씀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분명히 그 말씀 드렸는데 내 마음에 뭐예요? 무슨 망치로 두드려 맞듯이 확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순간 그 말씀이 나한테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오는 자리 말씀 선포될 때에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냐 늘 마음에 뭐예요? 채워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또 마지막 사랑의 말씀이고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노아와 믿음의 조성들 같이 바벨탑 건축에 그 인본주의의 그 사회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한 정조를 지켜서 신령한 뭘 하게 됐냐 이동 이사를 하게 돼요 이사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모두가 이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탑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가인의 죄의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모든 혈통이 끊어지고 그 모든 죄악도 다 단절이 됐을 것이라고 정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도 깊어 홍수 후 세대에 또다시 나타나서 그 꽃을 피운 곳이 바로 바벨탑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 안에 사라진 줄 알았던 가인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악의 끊임없는 연결고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줄 압니다 또한 내 주변에도 또한 내 모습 속에도 분명히 그러한 죄의 속성들이 끊임없이 활기를 치는 가운데에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악단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저희를 정말 가만 내버려 눈치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건져주셨사함에 저희들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감사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감격스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피해 대가를 치르고 왔는지를 저희들 상고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 절대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바벨탑 성 안에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죄악에 뒹굴 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하늘 본양만 바라고 살 수 있는 신령한 늘 푸른 동산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 교수 받들어 기도 올리옴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